안녕하세요. 이번 2022년 미메콘 우승자 바비양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에 우승을 한 뒤로부터 모델활동 그리고 디제이 활동하면서 이제 디제이 데뷔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그러면서 시리얼 전속 모델로서 시리얼에서도 같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날 날이 보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크리스마스 매일 계획인가요?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12월 23일 날 맥심 송년회가 있어서 아마 그걸 하고 나서 한 이틀 동안 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. 그냥 제가 원래 이제 디제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방송을 집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인터넷 방송으로도 12월 달부터 찾아뵐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 같습니다. 네, 많이들 기대와 관심 부탁드릴게요. 이상 바비양이었고요. TV10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이 bureaus 사랑 geht